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 쪘었냐고, 왜 맞는 게 없냐고, 어떻게 해? 이마 다이어트 좀 해! 밥 좀 그만 먹고 이놈아! 참 큰일 났네, 우리 가을이. 살 쪄서 어떻게 해? 딴집 애들은 다 날씬한데, 너무 돼지가 짖어갖고 이놈아. 시끄러워 이마! 이 자식이냐? 너 누구 허락 맞고 그렇게 살 많이 쪘어? 아니야? 꽃과 옷을 입어도 맞는 게 없어요. 이래갖고 한벙 누가 준다는 거 받으면 입을 수 있겠어? 이래갖고 뚱땡이가? 어휴 참, 걱정이네. 응? 맞는 게 없어 옷이. 이게 사료, 숨식 사료는 다 얼었습니다. 물은 핫팩을 깔아놔서 안 얼었는데, 건식 사료 뿐이 줄 수가 없네요. 내일은 또 영하 10도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영하 6도인가 7도인가 그런데, 애기들 어디 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에 있을 거예요. 추우니까. 어? 없네. 여기네. 여기도 없고. 자식들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와, 얘네들은 어디서 자는 거야. 집안에 한놈도 없네. 집안에다 한 팩을 넣어 넣었는데, 어디서 자지? 응? 여기 잘 때가 있나? 공장 안에 들어가서 자나? 응? 집안에 한 놈도 없어요 공장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안만해도 가야겠습니다 이거 뭐 주워봐야 뭐 얼어서 못먹습니다 눈이 왔어요 눈이 오고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내일은 영하 1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꽃님이네 갔다 오고 우리네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들이랑 산책할 시간입니다 근데 습식 사료는 다 어려서 못주겠어요 그리고 꽃님이네 애들은 전부 다 내가 만들어준 집에서 앉아고 어디 딴 데서 자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 공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뒤쪽에 틈이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갖고 거기서 자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만만치 않네요 눈 오고 춥고 내일이 제일 춥고 그 다음날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막 입이 얼어서 말이 잘 안나오네요 어제 좀 편집하고 자야되는데 너무 몸이 안좋아서 약먹고 일찍 잤어요 어제 그런 중에 친구가 저라고 왔었는데 내 채널 구독자죠 그런데 코백맹이 소리되니까 강약 사먹으라고 10만원 보내줬어요 이거 참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쯤 됐습니다 너무 춥다 달도 하나 걸려있고 금성도 하나 있었는데 별이 여기 하나 이거 밝은가 여기 금성 샛별인가 카메라는 안보일거에요 달만 보이고 우리 춘심이 산책시키고 나면 이제 산돌이 그 다음에 멜이 그렇게 산책시켜야 됩니다 날이 많이 추워요 뭐 숲식사료는 줄 생각도 못하고 권식사료 빈거만 채워주고 물 보충해주고 그랬습니다 깔끔히 내 식구들이 뭐 해가 떠야 나오겠죠 이렇게 추운데 나오겠어요 아이고 날씨가 만만치 않네 지금이 7시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내일로 영화 10도가 넘는다는데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손 시려갖고 어제 밤새 감기몸사라고 갖고 약먹고 잤어요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니까 괜찮네 고백아 아유 둘이 같이 들어가 있어 아유 다행이다 춥지? 이렇게 붙어있는게 최고야 그치? 아유 추워서 돌이 그냥 꼭 붙어있네 밥은 밥은 아직 있네 알았어 밥도 챙겨줄게 아유 너무 추워야 아유 그랬어? 그래도 뭐 바닥이 뜨듯하니까 지질만 하지? 조금 더 챙겨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갑니다 얘들아 이따 나 다섯 해 주문 나와서 밥먹어라 알았지? 아유 바깥에 엄청 춥다 야 나도 저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미끄러워서 큰일 났다 야 갈게 고백아 소심아 추워 나와서 먹어야지 얼어 응? 자 여기다 왔어 응? 자 여기 줄게 먹어 얼른 응? 얼른 먹어라 우리 수염이 착하다 얼른 먹어라 응? 아픈 애는 어디 갔구나 아유 우리 수염이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까망이가 안 기다리나요 저기에 앉아서 날 기다리려면 얼마나 춥겠어요 까망이가 나를 마중 안 나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어 눈도 오고 기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기 뭐 기다리게 할 수가 없죠 나중에 배고프면 나와서 여기 밥 다 먹은 거 채워놨으니까 와서 먹으면 좋겠네요 아 겨울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애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아 손실입다 이렇게 밥을 차려놨습니다 조금 더 깨숙이 집어넣을까요 예 아이들이 와서 먹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 다리 잘린 고양이는 한번 어떻게 하다가 온 거고 아기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카우스 대기 난 고양이 새끼 세 마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와서 먹는 거 같아요 거기에 이쪽 집에 사는 거 같아요 이걸 먹고 겨울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발자국이 여기저기 많이 나 있습니다 추운 가운데서도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 밥그릇이 다 빈 거를 지금 제가 다 채워놨습니다 습식 사료는 못 주기 때문에 건식 사료만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아마 또 배고픈 애들이 와서 먹을 거예요 고양이는 한번에 밥을 안 먹어요 수시로 먹으니까 아 여기서도 저기서도 얘네들 겨울에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밥이 다 싹싹 긁어 다 먹어서 또 보충해 줍니다 발자국들이 많이 났어요 일로 다른 고양이들이 여기 밥 있는 거 아니까 여기 와서 먹고 갔어요 이제 또 와서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밥을 주고 갑니다 아이고 손 시려라 먹고서 이 겨울을 다 무사히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들이 갑니다 여기도 어제 저녁때 다 채워놓고 갔는데 싹 먹었습니다 주변에 흘린 것까지 다 먹었네 애들이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아 저기 삼색이가 와 있네요 내가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지?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이렇게 주고 갑니다 아 치즈도 있구나 치즈도 있고 식구들이 다 나왔네 응 걸고 나서 먹어라 아이고 손 시려 응? 괜찮아 먹어도 돼 내가 줄게 좀 뭐 하나 줄까 응 얼지 않은 거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아이 손 시려서 하나 더 주고 갈게 하나 더 주고 갈게 하나 더 주고 갈게 얘들아 빨리 먹어야 돼 얼면 안 돼 야 야 빨리 먹어야 돼 얼면 안 되니까 빨리 먹어 알았지? 알았어 내가 갈테니까 먹어라 괜찮아 괜찮아 가서 먹어 아이고 손 시려 아이고 손 시려 아 배고팠구나 쟤라들이 그래 얼른 와서 먹어라 어 섬세기 치즈 다 있네 애미가 안 보이네 새끼들만 보이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안 돼 예 아이고 아이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듣고도 발라던 건 아는 거야? 내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듣고도 우리 방울이는 정말 기가 막힌 놈이야 이러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우리 방울이를 우리 애교 천재 방울이 그랬죠? 방울이 최고야 아이고 최고야 오늘 할 거 어저께 미리 연습한 거 같아 아이고 너무 멋져 발라던이 가위로 오려서 줄 수밖에 없어요 가위로 쪼개서 다 오니까 아유 우리 방울이 맛있게 먹어 아이 착하다 우리 방울이가 최고야 아유 그냥 올 때까지 여기서 그냥 사용 없이 기다렸던 거야 아이 착하다 우리 방울이 이야 방울이 같은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많이 먹어 아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왕언니도 와서 캔 하나를 땄습니다. 금방 먹으라고 괜히 애들 준 닭가슴살 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왕언니는 딸내미도 좀 보살피지 아 저기 수염이 나왔습니다. 아픈 애는 전혀 나올 생각을 안하네. 큰일이네 4시 50분입니다. 지금 물끄릇에 핫팩 갈아주고 아침에 준 걸 그래도 많이 먹었으니 조금만 남기고 그래서 그건 버리고서 다시 해줬습니다. 멀기 전에 애들이 먹어야 될텐데 새벽인가 새벽이 같은데 애들 그 집에 핫팩을 갈아줘야겠습니다. 여기로 드나듭니다. 지금 공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요 야옹 얘들아 야옹 거기 있냐? 그래 거기 들어가서 그게 더 따뜻하면 거기 들어가 있어라 여기는 또 없나? 여기도 따뜻할텐데 너구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수도 얼지 말라고 보일라 틀어놨거든요 너구리가 여기 들어가 있었네 애들이 여기서 지내는구나 어 저기 가네 아 여기가 진짜 따뜻하지 흥흥한 게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